DNA에서 잘못된 부분만 교정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가 개발됐습니다. 기초과학연구원은 생명체의 DNA를 구성하는 아데닌 염기에 한쪽 가닥만 선택적으로 자를 수 있는 새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. 유전 질환은 단일 염기 문제로 발생하는데 기존 유전자 가위는 DNA 가닥 두 개를 모두 잘라서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. 이에 연구팀은 DNA를 구성하는 염기 가운데 아데닌 염기에 한쪽 가닥만을 자를 수 있는 새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고 근육 위축증이 발병한 생쥐의 유전자를 교정해 그 효능을 입증했습니다. 연구팀은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질환 동물을 개발하거나 유전 질환 원인인 돌연변이를 정밀하게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